에이클리어! 안녕하세요. 우리는 씨엘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너무나 예쁜 요정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또 무대는 굉장히 파워풀한 무대를 보여주셨어요. 아 감사합니다. 씨엘씨 한 분 한 분 인사 부탁드릴게요. 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. 네. 저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씨엘씨의 승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즐거운 토요일이에요. 안녕하세요. 씨엘씨의 예측입니다.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. 씨엘씨의 승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씨엘씨의 승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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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 여자친구 팬들까지 아주 다양하게 팬들을 보호하고 계시네요. 감사합니다. 지금 CLC가 여섯번째 미니앨범 활동을 마쳤잖아요. 네 맞아요. 그러면서 공식 스케줄은 다 끝이 났는데 요즘은 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? 그래도 바쁘시죠? 저희는 또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고요. 또 이제 연습도 하면서 다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준비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또 날씨가 굉장히 놀러가기 좋은 날씨잖아요. 맞아요. 어디 놀러 간 데도 없었어요? 저희가 이번에 휴가를 다 받았었죠? 휴가 갔어요? 어디 갔어요? 저 홍콩 갔어요. 홍콩도 다녀오시고? 저는 제주도. 아 그렇군요. 다 같이 휴가 일자를 맞춰서 각자 가고 싶은 데 간 거예요? 네. 그리고 이제 또 고향에 다들 갔다 왔어요. 또 오랜만에 고향 가니까 또 고향 분들이 얼마나 반겨주실지 굉장히 좋아해 주시죠? 네. 엄청 좋아해 주세요. 아 그렇군요. 이 일곱 분이 다 매력이 각양각색인데 일곱 분이 이것 할 때만큼은 한마음으로 뭉친다 하는 게 있어요? 아무래도 무대가 아닐까요? 아 그쵸 그쵸. 무대 끝나면 다 각자 집에 가고. 아 이거 알아요. 저는 무대가 합니다. 아 그래요? 차 안에서 뭐하고 노는지 궁금하지 않아요? 차 안에서는 어떻게 하고 노는지? 차 안에서. 음악 틀고. 맞아요. 엄청 신나게 우리끼리 놀아요. 네. 뭐 한다고요? 음악 틀고. 아 음악 틀고. 신나게 춤추고. 아 그렇게 놀 수 있군요. 역시 음악을 제일 좋아하다 보니까 음악을 틀을 때 가장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하나로 뭉친 CLC 또 다른 곡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? 이번에 어떤 노래를 준비해 주셨나요? 네. 저희가 최근까지 활동했었던 Summer Kiss라는 곡을 들려드리도록 할 건데요. 네. 오. 그렇게 반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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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썸머키스. 큰 박스.